최근 모든 산업에서 가장 멋지게 빛나는 카테고리 친환경. 이 친환경 열풍의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고 현재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 그야말로 친환경 열풍과 함께 100년간 군림하던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로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시대적 산업 변화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없는 친환경 전기차. 과연 우리는 새롭게 열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맥주와 자동차가 유명한 독일의 남부도시 민헨. 이곳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비사의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12월. 낮은 기온에 좋지 않은 기상상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기자동차 앞에서 관람객들은 비사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탄소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 9.7% 감소한 8,04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는 168% 증가한 447만 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이런 판매 증가세는 올해 더욱 두드러져 올해 9월 기준 전기차 판매대수는 539만 대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2019년 2%에서 2022년 9월 9.3%로 4배 넘게 상승하며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유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신차 차량 생산을 위한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유럽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신차 판매량은 1%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차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 문제에 더욱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셉니다. 첫 번째 정책 EU FIT for 55 패키지는 탈탄소 정책을 집 대성한 EU 전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연기관자 출시를 2035년도부터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유럽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유럽의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기업들은 자연스레 친환경 자동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어떤 사명감을 띄고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다기보다는 각종 규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해도 우리는 킬로미터당 97g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95g이고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라는 막대한 벌과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제작사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안 하고 그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문제가 맞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제작사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힘쓰게 된 배경은 각종 환경 규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에서 기후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를 구매하고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최근 1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폭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만 5천 대 수준이었던 독일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68만 1410대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독일이 이미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전기차 구매에 적극적일까요? 4년 전부터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독일 현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화학자인 올리버 아이리시 씨는 벌써 4년째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직접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환경과 경제성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하자인 올리버이너지 변신의 비지 вед을 수 있습니다. man kann Den Strom selbst produzieren und kostenlos laden Es sei auch herausgestellt dass Elektroautos viel günstiger in der Haltung sind weniger Wartungskosten ein weiterer Grund es gibt einem auch ein gutes Gefühl nachhaltiger zu leben D.h. Sonnenstrom CO2-frei Energie zu verwenden 올리버 씨는 다음 차량 역시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전기차는 한국의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국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는 이유는 충전의 효율성과 충분한 주행거리를 꼽고 있는데요. 그가 한국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럽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가 한국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가 한국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가 한국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특히 자동차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독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프랑크프루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가 탄생한 도시, 만하임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를 시작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차량을 선택하는 눈높이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만하임의 현대차 매장 앞에는 SUV에서 세단, 그리고 고성능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독일 만하임 지역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방문해서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나라 국산 차량의 판매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날에도 고객이 매장을 둘러보고 차량 구매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나임 지역의 다른 고객들도 핫산 씨와 같이 이곳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율리아 크레버 씨는 고객 만족도가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만화인 매장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라는 건데요. 아이오닉5, 아이오닉5, 아이오닉6에서 판매량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드컨드의 60%의 판매량은 에코프렌드리입니다. 우리나라 차량들의 약진은 만화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차 분야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돋보이는데요.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 약 40%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는 EU, 영내 그리고 영국 시장 포함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9.9%,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9.9%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쟁사들보다 한 발 빨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 트렌드가 급변하는 전기차 수요 시장을 충족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렌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출시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보통 차량 한 대 만드는 데는 3년에서 4년 정도 비용으로는 3,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모델 이어가 바뀌면서 신차가 출시되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 22에서 25종의 차종을 단기간에 출시할 수 있는 저력을 확보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로 넘어가서 가격 경쟁력, 신뢰 공간을 넓게 창출하고 이런 상품성이 있고 다양한 차종을 빨리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현대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의 시장의 어떤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갖춰진 튼튼한 생태계도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잘하고 전용 플랫폼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관련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에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럽인들이 우리 전기차를 타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프랑크프루트에 거주하는 마티아스 포겔 씨는 아직 전기차를 운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아이오닉5를 타고 독일의 유명한 아우토반을 나서는 순간 그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티아스 씨는 아직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는 현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한정된 주행거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현대 전기차의 아이오닉5를 타고 싶습니다. 이는 현대 전기차의 아이오닉5를 타고 싶습니다. 이는 현대 전기차의 아이오닉5를 타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해졌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지화.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한 번 충전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가지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동 방향이 더 큰 유럽은 접근법 자체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상용화와 현지화를 완벽히 이루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시장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죠. 전기차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를 선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 보통 500몇십 킬로, 최근에 아이오닉6 같은 경우 있는데 실제 서울 시내 출퇴근 보면 연평균 주행거리가 14,500km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50km가 에버리지입니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해 500km 가는 차 같은 경우는 실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도 되는 거고 오히려 한 250km 내외의 충전거리를 줄이면서 차량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춤형으로 따로 차를 제작하기에는 시장이 좁죠.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지역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연간 판매량이 20만에서 30만 대가량이 되면 전기차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10월 기준 11만 9,153대입니다. 이는 1년 전 판매량보다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내 전기차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조만간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의 한 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린 단계의 전기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많은 현대인ors이 되기 때문에 욕심에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유럽에 맞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준비 등이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한마디로 줄이면 성공적인 현지화입니다. 관련 유럽 업체들과 공동기술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지 R&D 인력을 운영해 현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독일에 있는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프루트 인근에 위치하며 유럽 현지화를 위해 각종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의 유럽연구소. 이곳에서는 유럽 시장에 맞는 전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충전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이동 반경이 우리나라보다 큰 만큼 전기차의 성태가 전기차 제조사가 언급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매우 기술인 Indeed,当상의 경쟁은 환경과 경제에 관련해 있는 시장으로 연구가 있습니다. 특이기, 경제시, 경제, 경제 및 경제 시스템 전기 및, 경제 시스템 전기 및 경제 시스템컴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고속 충전과 함께 전기차 선점의 또 다른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배터리 분야인데요.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2030년도까지는 전체 세계 생산량의 30%를 EU역 내에서 하겠다는 매우 과감한 목표를 하고 있고 그와 연관해서 EU 차원에서는 약 61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90억 유로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배터리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력 등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수출을 많이 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수출하는 어떤 배터리 회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한다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나중에 전기차 분야에서 새롭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 문제까지 미리 대비하며 국내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 부문의 산업부에서 한 4천억 정도의 연구개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요즘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통상 문제이자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질 것 같던 우리 전기차 분야에도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합니다. 바로 일명 IRA로 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IRA 발효로 우리 기업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시장에서 판매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전기차 전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전기차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었다의 문제로 규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파이가 줄어들 때 마켓 쉐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겟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과 일본 등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유럽 등은 최근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에 다양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저희들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국외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 그리고 다소 무리한 요소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광물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현재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미국 기업을 본다면 어느 기업들도 사실 쉽게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IRA가 반드시 우리 전기차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와 같이 전기차 제작사가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경우 막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등 알고 보면 우리 기업에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IRA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들한테 위기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3년치 일감이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IRA 수의 품목들이 굉장히 많고 10년간 관련 보조금이 500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큰 기회의 요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IRA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은 최근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전문가들은 IRA란 파고를 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정의선 회장도 미국 넘어가서 공장 설립을 2025년 하반기를 몇 개월이로 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우방국에 대한 어떤 타격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IRA 극복에 기치지 않고 새로운 친환경차 개발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친환경차 분야인 수소차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유럽에 한 1100대 정도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청소차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것처럼 수소연료전지차 시장이 외국에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수소연료전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형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유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자동차 본고장인 유럽에서 올해만 1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에 불을 당겼다면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통해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나아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세계적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가 머지않아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친환경 자동차 업계